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역입니다. 호산나다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품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거가 있냐면 오늘도 역시 예쁜 착한 가격의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메모해 주셨다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택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문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분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고르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아이를 소개해 드릴까요?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 러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전국민 다육. 러우가 이렇게 풍성한 이런 아이로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15,000원에 드립니다. 러우 색깔 이제부터 물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예쁜 러우 철화예요. 철화. 여기 지금 풍성 아주 굉장히 꽃다발처럼 너무너무 예쁜 러우가 지금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포트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만원 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있죠. 러우 이런 아이들 좀 작은 아이는 만원이고요. 와 러우 금입니다. 여러분 러우 금이에요. 너무 예쁘죠? 오 입장도 환협이고요. 이런 아이는 처음 봤네. 러우 금 너무 예뻐요. 요거 2만원입니다. 러우 금. 요거 하나 드려서 키워보세요. 정말 욕심나네요. 저도 러우 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요. 노랗게 굶줄처럼 올라왔어요. 요거는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에 드리고요. 팅커벨 금이 있습니다. 팅커벨 금. 여기 금 보이시죠? 요런 거 2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로가 있는데 멀로가 얼굴이 굉장히 커요. 얼굴이 15cm 요런 거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작고요. 여기 오렌지 멀로가 지금 대기 직전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 얼마일까요? 만원이에요. 오 대박입니다. 멀로 요런 만원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더 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요런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얼굴이 이건 한 10, 15cm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여기 삼두가 대박. 2만원에 드려요. 멀로 삼두 요렇게 싼 거는 처음 봤네요. 저도. 멀로 삼두 군생인데 요렇게 커요. 요거 군생들 진짜 멀로 군생들 저도 없어요. 없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2만원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20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얘는 가득 차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커요. 얘는 군생. 요런 아이는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요렇게 지금 2만원에 요렇게 써놨고요. 뒤에 완전 큰 특대 멀로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3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 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콜로라타 비슷한데 이거 가격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가격은 안 써놨고요. 야생 콜로라타가 요렇게 대품이 있습니다. 와 이거 2만 5천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 콜로라타 여기 쌍두도 역시 2만 5천원에 드리고요. 여기도 야생 콜로라타 외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이죠. 요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13cm 정도 돼 보이고요. 야콜 요렇게 있는데 요거 다 만원입니다. 만원. 와 야콜 선택하세요. 너무 좋은 가격으로 드리니까 야콜 그거 만원에 선택하시고 좀 큰 아이는 2만 5천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매비나 군생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엄청 커요. 그리고 목대가 요렇게 다 나왔고요. 와 여기 완전 목질화가 된 매비나 군생 요거 가격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거는 한 30cm 될 것 같아요. 이거 만 5천원에 만 5천원에 데려가세요. 매비나 군생 요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세요. 요런 아이 지금 만 5천원에 데려가시고요. 와 요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큰 매비나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큽니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만 5천원에 데려가시고요. 까라솔 있습니다. 까라솔은 랜덤으로 해서 만원이에요. 얼굴이 정말 많아요. 빠글빠글합니다. 얼굴이 요렇게 많은 아이 까라솔 물들어주면 정말 칼라풀하게 물이 올라오는 아이거든요. 요거는 꼬집기 적시물에서 사장님께서 요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요거는 무조건 만원입니다. 까라솔 너무 좋아요. 요런거 수영 너무 이쁘다. 요런거 만원 야 이거 가격 만원처럼 써있는데 세일하네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요런거 선택하세요. 까라솔 만원에 들어갑니다. 만원 만원입니다. 야 요것도 만원이고요. 요런것도 만원 까라솔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까라솔 요런거 묵지라 다 됐죠. 요거 만원에 드리고 라울이 있습니다. 여기 라울 대품 여기도 있습니다. 와 물이 정말 핑크핑크하게 많이 올라오는 이 계절에 굉장히 핫한 라울이 지금 3만원에 요렇게 큰 거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너무 사이즈가 30cm는 대보입니다. 득템하세요. 이거 3만원입니다. 여러분 라울 3만원 요렇게 두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울 여러분 라울 챙겨가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3만원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라울은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라울 요렇게 두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마옥 특가로 갑니다. 개마옥 특가 요기 7에서 8만원 정도 하는 개마옥 요렇게 좋은 목대 보이세요? 요렇게 목대가 크고요. 자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셔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정말 좋은 아이를 요거 요렇게 있어요. 큰아이들 요거 5만원에 드립니다. 개마옥 5만원에 드리고요. 요 밑에 있는 건 좀 작아요. 요런 아이들은 7천원 7천원에 요 개마옥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마자린이 있어요. 아주 빽빽한 얼굴에 마자린이 있는데 요거는 만원에 드리고요. 만원에 드리고 백하시즈 군생이 있네요. 와 요것도 좋아요. 묵둥입니다. 하얗 보세요. 요것도 만원입니다. 만원에 드리고요. 페리도트가 있네요. 페리도트 아주 풍성한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 얼굴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들어오죠. 페리도트 자구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뒤에도 있고 얼굴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 2만원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자구가 요렇게 빠글빠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서 근데 요거 2만원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엘프 요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블루엘프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얼굴도 요렇게 많이 있어요. 군생이에요. 아주 탐스럽게 있죠. 요거는 블루엘프 만원에 줬는데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블루엘프 만원입니다. 만원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뒤에 있는 거 큰 거는 가격대 좀 있어요. 요거는 15,000원 목대가 요렇게 많고요. 자구도 정말 많죠. 요런 거 15,000원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가 요렇게 군생인데요. 요런 거 많이 2,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거 화이트 미니마 12,000원 블루엘프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는 거 요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턱시판이 있어요. 턱시판 군생입니다. 얼굴 이렇게 빽빽하죠. 요런 거 8,000원에 드립니다. 얘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턱시판은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위가 있어요. 조위 오 조위 군생입니다. 묵질 조위가 있는데 요거는 13,000원에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 13,000원에 드립니다. 조위 13,000원에 드리고요. 블루엘프 얼굴 많은 아이 요거 1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아이도 요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앞으로 와서 로마가 있네요. 로마 로마 좋아요. 가격 좋죠. 2만원입니다. 요렇게 큰데 2만원밖에 안하네요. 로마 얼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 만원 만원에 또 구매할 수 있는 로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펜타드럼이 있어요. 이렇게 군생 묵질 하가 다 돼 있죠. 펜타드럼 요거는 17,000원에 17,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하월시아가 아주 대박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세트로 파격특가입니다. 하월시아 쪽으로 가볼게요. 자 하월시아로 왔습니다. 하월시아를 사장님께서 정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린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빨간 바구니에 이렇게 하월시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될 수 없고 번호도 없어요. 그냥 선착순 랜덤으로 한 바구니 세트당 5만원에 드린대요. 근데 굉장히 고급종이 많아요. 하월시아가 제가 아는 거는 수 뭐 이런 아이밖에 없는데 여기 고급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혹시 하월시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하고 이런 아이들 밖에 모르는데 또 하월시아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께서는 와 저거 진짜 대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거 바구니 하나당 5만원 세트인데요. 지금 둘레 여섯 여덟 둘레 여섯 여덟 열 개정도 세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품종 여섯 개정도 들어가는데 고급품종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서 바구니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랜덤으로 주문을 주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월시아는요. 빛이 없어도 돼요. 빛이 없어도 적당한 빛만 있으면 반근을 해서 아주 잘 커지는 그런 아이거든요. 빛을 더 많이 보여주면 이 아이는 미워지는 아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다 지워져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아이 들어가고 핑크 뷰티 이렇게 보라색 아이 그 다음에 파그마 HY 이런 아이 피그마 피그마에 이런 아이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와우라는 이렇게 특이한 정도 들어가고요. 그린옥시언 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도 있어요. 절단면이 무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무늬로 해서 이게 가격이 책정이 되거나 이름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들어서 안했는데 이런 아이도 들어가요. 도도손이라는 이런 아이들 들어가서 이렇게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풍성한 도도손 들어가고 와우 이렇게 생긴 아이 만상 여기 여기 보시면 무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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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렷하고 그러면 더 가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판단해서 한번 보세요. 신비포룸이 금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레이토님도 이런 아이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세트당 5만원인데 가격이 정정하게 저렴하게 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린옥션 그 다음에 만상 이런 아이 들어갔죠. 이런 아이도 아까 들어가 있었죠. 신비포룸이 이렇게 생긴 아이 금이 이렇게 살짝 금줄이 들어가 있어요. 뮤축하 뮤축하 절단면에 우리의 입장에 무늬 무늬 잘 보세요. 이것도 다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고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정고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이름표는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3만원에 판매되는 걸 여기다 다 집어넣으셨네요. 피그마세아 이런 아이 핑크뷰티 하운시아 이름들이 다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배워야겠죠. 와우 레슬라라 특이하다. 이런 아이도 들어가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린옥션 보세요. 얼굴이 정말 자구들이 많이 나와있죠. 이렇게 금들어있는 신비포룸이 스폴렌 앤스 댄스 이런 아이도 이렇게 와우 히그마에 아까 들어있었죠. 만상 이렇게 절단면 같이 생긴데 위에 거기에 무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걸로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트가 신비포룸 얘는 정말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 같아요. 이런 아이도 들어가 있고 만상 이렇게 있고 와우 옥션 옥션 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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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투샤 핑크뷰티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이름들이 다 틀려요. 틀리네요. 옥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트당 이렇게 6개나 5개 정도 이렇게 돼있어요. 가격이 좀 있는 아이들로 돼있으면 5개 된 것 같아요. 거의 품종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도선 피그마이 규부종 신비포룸 금 옥선 그린옥선 도 들어가있고 만상 만상 와우 정고 이렇게 세트가 10개 준비가 돼있는데 하나당 2-3만원 씩 하는 아이들도 들어가있어요. 가격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하울시아 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하울시아 세트는 저도 처음 소개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가심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해보시면서 맘에 드는 품종 있으면 사장님께 여쭤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울시아 세트까지 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맘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 메모를 하셔서 사장님께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 아이들 많았고요. 특히 하울시아 너무너무 많이 파격적인 세일로 들어가서 세트가 마련이 되어있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체가하니까요. 빨리빨리 딱지물을 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내 것이 된 겁니다.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허산나 다육 시흥에 있고 매화동에 있고요. 주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방문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구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산나 다육에서 행복한 꽃 현아 다육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